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에서 2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토요일이군요. 오늘은 저희 동그라미교회 설립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꼭 저희 탄생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동그라미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보배로운 성민입니다. 보배롭고 또 거룩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죠. 일단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또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정체성 자체가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보배로운 성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이 시간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에서 우리가 고민을 당연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는 보배롭지만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과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일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결함입니다.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특별히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다협하지 않고 우리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당시 맥락에서의 고민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난의 문화, 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3장 1절 보면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요아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의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 종교의식에 보면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 표식들이 가난 종교에 참여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사생자도 이방신들에게 드려지는 재물 그러니까 이방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교적 매움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게 된 어떤 사생자들은 요아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안본 사람, 모합 사람은 요아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족교 공동체가, 하난나라 공동체가 어떤 되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공동체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가난에 정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락에서. 그만큼 하난나라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는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우선 수두에 놓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나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말 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퍼져가는 겁니다. 이러한 순결함에 대한, 진리에 대한 순결함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중심성,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성민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너무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너무 자유로운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또 너무 엄격하게 되면 이게 폐쇄주의로 가고 적절한 균형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19절에 가보면, 23장 19절에 가보면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 요아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갑자기 또 소원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소원법이 나오면 늘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예라고 하면 반드시 예라고 해야 되고 아니요라고 하면 반드시 아니요하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럼 뭐냐면 늘 자기가 하는 말에 진실함을 담아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확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맥락이나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가 저 사람을 하나님 내가 좀 도와야겠습니다. 아니면 뭐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드리려고 하면 아까운 거야.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고 그럼 소원하기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웃에게 베풀려고 할 때 그냥 그것을 베풀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절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게 오늘날 정서랑은 좀 다르죠. 이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주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막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는 것만이 아니라 포도원에 어느 정도 좀 취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난한 자들이. 그런데 들어가서 먹더라도 막 양지에게 담아가지고 나오지는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와율법이라는 게 물론 이제 강한 자들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본문들이 많지만 단순하게 약자라는 게 가난한 자들라는 게 가난하다는 게 무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한 진영의 논리를 강화시키고 그것을 책임져주고 거기에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건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 하나의 나라 공의예요. 이웃과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하나님의 샬롬을 유지하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도 이 질서 속에 들어가는데 이들에게는 가난하고 약하다는 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도 늘 도움을 받지만 감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또 뭔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도 노출되어 있고 메일 주소도 노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얻어 걸려가지고 막 도와달라는 아니 뭐 어디 개척교회 도와달라는 그런 게 엄청 이렇게 옵니다. 문자도 어떻게 알고 오는지 저는 확인되지 않은 건 다 차단합니다. 물론 돈도 없고 돈도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건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양심의 가책들을 불러일으켜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독과할 때도 정확하고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못 흘려보내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리하고 선을 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늘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너무 이제 그런 감정들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은 가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의 첫 출발지죠. 이런 면에서 저는 되게 죄송하고 오늘 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사역들이 너무 바쁘고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엄청나죠. 오늘 또 설립 예배, 내일은 또 첫 예배 정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또 365 라이브 있고 계속 줄줄이 사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 일을 빨리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스케줄적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제가 가정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근데 저희 아이들은 많이 컸어요. 커가지고 이제 감사하게도 또 저희 사모님이 또 아이들을 잘 챙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사모님이 특별히 저의 목회에 임벌브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친밀하게 챙길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이미 저는 이제 목회자로 헌신된 사람이고 교회 부르신을 받은 자들이 받은 자고 말씀의 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가정에 좀 맡기고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한 부분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 사모님은 될 수 있으면 저희 목회에 임벌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개척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결국엔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죠. 가정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명령을 하는 거니까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의 아이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늘 말씀 속에서 보배로운 성민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내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걸 늘 말씀 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는 또 이웃의 무엇이든 사랑으로 하라 직장관계에서 빈곤한 품꾼에 대해서 우리 밑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과의 관계에서 단순한 계산관계가 아니라 유익이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약자들에 대한 사랑의 구속에 빚을 진 자로서 약자들을 그 속에 집어넣어놓고 늘 염두에 두는 겁니다. 무한 거를 결정을 할 때 우리는 힘 있는 자의 편에서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편에서 이걸 결정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약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공동체에서나 밖에서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라는 거 태도의 문제인 거죠. 문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핵심 구절은 26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어제와 오늘 쭉 이어지는 그런 병렬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의 태도로 삼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열방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고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4천 년 전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교회 이웃, 가정교회 직장 이웃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말씀들을 어제 오늘 받던 통동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토요일, 주일, 주말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보배로운 백성이라 불러주시고 또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다리를 절은 자들 같아서 말씀은 저 앞에 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앞에 가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뒤처져 있음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태도로 삼고 우리의 본질로 삼아서 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잘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